자,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할 때에 그냥 손, 발만 움직이는 것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음미하면서 하는 것하고 내 세포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게 뭐처럼 보여요? 무슨 큰 나무처럼 보입니까? 바로 브로콜리죠? 이것은 양배추, 꽃목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기 좁쌀만한 것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식물들 중에서 한 번에 가장 많은 꽃을 먹는 비결은 뭘 먹는 거예요? 브로콜리를 먹는 거예요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뭔가 좀 예사로운 식물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구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잘 몰라요 아니, 뭐 좀 어떻게 흘러듣고서 먹기는 먹는데 맛도 또 없어요 그래서 먹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좋다고는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브로콜리는 거의 약 수준이고 이미 여기에서 뽑아낸 것으로 약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식물들 중에서는 이게 어떤 양리적인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연구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된 식물이 브로콜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좋은지를 알고 먹으면 그 약효가 몇십 배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브로콜리 놀라운 질병 치료 효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과연 이 브로콜리가 어디에 좋다라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는지를 좀 살펴봅니다 특별히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 흔히 위장 안 좋으면 양배추가 좋다더라 비타민 U가 들어있고 그런데 이 브로콜리는 양배추 꽃이라고도 부르는데 당연히 비타민 U도 많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양배추 봉오리 하나가 아니고 여기에 수백 개의 꽃봉오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괴양이나 위암이나 이런 것들에 걸리기를 원하지 않으면 또 이미 걸린 사람도 정말 빼놓지 말고 먹어야 될 식품 넘버 원이 있다고 하면 브로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 브로콜리 속에는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A도 많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중에 이 의학자들은 수많은 성분들 중에서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페인이라고 하는 성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 모든 치료 효능이 이 설포라페인이라고 하는 성분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브로콜리를 먹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페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위장병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위장병이 참 많은데 한국인들 중에서 적어도 50% 어떤 연구 결과는 80%까지 이 균에 감염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위계양이나 위암이 잘 걸리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페인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박멸시키는 힘이 있다 이거 무서운 균입니다 강력한 위산 모든 단백질은 다 녹여버린다고 하는 위산 주머니 위장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균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에요 그래서 이거 죽이는 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질 정도로 아주 무서운 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포라페인은 전혀 자극적이지도 않죠 그렇게 무슨 특별한 맛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서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박멸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고 그로 인해서 위염, 위계양, 위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2002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설포라페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의 세포 밖에 있는 실험실에서 연구한 결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속에 세포 들어있는 상태로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항생제에 대해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뇌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얘 죽인다고 이거 자꾸 먹다 보면 나중에는 뇌성이 생겨서 듣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뇌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항생제가 아니니까 이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억눌러버리고 그리고 탄 불고기 속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위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이 발암물질을 딱 막아주면서 위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특별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고 특별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게 더 많아요 특별히 이쪽 동남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이 균에 많이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감염이 되면 위염, 위괴양을 일으키고 결국은 위암이 생길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기존에 어떤 뇌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항생제와 상관없이 이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아니고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사람 몸 속에서도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제거해 주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거예요 물론 쥐 가지고 실험을 한 연구도 있고 시험관에서 실험한 것도 있는데 이 논문의 의미는 사람에게서도 똑같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었다 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을 보면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위암을 일으키는데 브로콜리를 먹고 그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페인이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그 위암을 차단시켜서 걸리지 않게 해주는 효과까지 있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또 여기 Scientific Reports 2021년 작년 1월 28일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도대체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그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위암을 예방시켜주고 치료해 주지 그 메커니즘을 여기서 규명을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설포라판 이것이 세포가 암세포가 한번 만들어지면 암세포의 일생이 있어요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인 시절이 있듯이 싹이 트는 것 또 전이 되는 것 이런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리듬이 그런데 이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세포가 암세포가 막 끊임없이 자라는 게 문제인데 그것을 막아주고 또 세포의 주기 중에서 사슬고리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를 결국은 사멸시켜주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대조군, 실험군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 설포라판은 암세포가 이렇게 일생 살아가는 주기가 있는데 몇 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S단계 주기에서 딱 고리를 끊어주는 일을 해서 얘가 성장해서 자라가지고 어디로 전이 되고 하는 이걸 못하게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설포라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53, P21 얘들이 암세포가 설령 이속에 생겼을지라도 그 암세포를 치료해 주는 항암 유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포라판이 이런 항암 유전인자를 스위치를 켜주는 일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항암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서 결국은 이미 싹이 튼 위암까지 싹 치료해 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논문 속에 있는 그림 하나를 여기에 옮겨왔는데 브로콜리를 먹으면 특별히 브로콜리는 아작아작아작 씹을 때 그때 설포라판이 만들어져요 그냥 브로콜리 속에도 일부 설포라판이 들어있지만 여기서 아주 오래오래 씹을수록 그때 또 합성이 되는 겁니다 증가가 돼요 그리고 아주 적절하게 열을 처리하면 증가가 돼요 보통 이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먹어요 그냥 생으로 먹으니까 너무 맛없고 그래도 생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데쳐먹는 사람들이 있죠 잘못 먹는 거예요 설포라판이 다 죽어요 거의 다 죽어요 자 오늘은 어디에 좋은지를 좀 주로 보고 내일 이어서 지금 먹기는 먹는데 다 약성분 죽이고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된 실험까지 해서 나온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만 이 약성분이 가장 많이 증폭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먹는데 얘가 씹어질 때 막 합성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몇 번 씹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왜 50번에 백퇴대는 몇 번이에요? 100번입니다 100번 많이 씹을수록 얘가 많아져요 자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얘가 이 속에서 여러 효소들의 도움으로 모양들을 바꾸면서 합성을 해요 그 중에 한 길은 아까 세포가 이렇게 일주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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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것은 S 단계에서 이 솔프라펜이 딱 여기서 끝 여기까지 더 이상 진행하지 말아라 정지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막 자라서 전이가 되지 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암세포가 암세포가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증식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걸 확인하고 그림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또 한쪽으로는 이거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그거는 안 되게 하고 이미 너무 많이 자랐어 그러면 너 그냥 자살해라 아포토시스 명령을 내리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암세포가 여러분 항암치료도 안 했고 수술도 안 했고 방사선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와서 그렇게 치료됐다고 그러는지 뻥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뇌성도 없고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항암제보다도 더 강력한 수많은 치료제들이 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음식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일본 주쿠바 대학의 연구팀이 2005년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알파파 브로콜리도 잘 먹어보면 약간 매운 맛이 있죠 황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양배추도 약간 매운 맛이 있나요? 황성분이 있어요 알파파도 약간 매운 맛이 있나요? 다 황성분이 들어있는 사촌격입니다 이 알파파 싹 그리고 이 브로콜리 싹 브로콜리보다는 몇십 배가 더 이 치료성분이 증폭되게 해주는 방법이 싹입니다 이 얘기는 내일 좀 더 자세히 보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었어요 매일 70g씩 20개월을 먹게 했더니 알파파 싹은 비슷할 것 같은데 파일로리 감염 파일로리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 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파일로리 균이 별로 줄어들지 않았어요 비슷한 채소고 거기서 거기 갚잖아요 그런데 브로콜리 싹은 같은 급으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싹을 볼 때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브로콜리 싹을 먹었을 때에 이 파일로리 균을 죽여주는 아까 얘기한 설포라판이 막 증폭되고 합성이 되면서 파일로리 균 활성도가 100%에서 30% 내지 한 60% 정도가 감소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항생제가 아닌데 어떤 식물 하나 그냥 우리가 보통 먹는 한 컵 정도의 브로콜리 양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것만 뽑아가지고 약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을 굳이 먹을 필요는 없고 그냥 음식으로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위염을 억제해주고 위괴양을 억제해주고 위암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라고 하는 나쁜 놈이 도대체 언제 들어왔는지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자꾸 내 위벽을 뜯어먹고 공격하고 암이 걸리기 위해서 죽게 하려고 하는데 이 브로콜리를 먹으면 그 속에 설포라판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암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시키면서 나를 살려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과 같은 이상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거든 설포라판처럼 이 모든 대적들을 다 박멸시켜주고 무찔러주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편 89편에 보면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여 저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참 이 영적인 헬리코박터와 같은 마음도 무섭습니다 이까지 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떤 이상한 말 한마디 듣고서 그걸로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분열증이 걸리고 참 버클리 대학 정말 유명한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도 심한 것 같아요 참 많이 봤어요 그 집안에 참 꿈이었는데 학교에서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인간관계 얽히면서 뭐 한마디 듣고서는 그 뒤로 방을 못 나가요 20년 30년 방 안에만 있는 사람을 봤어요 이 모든 내 힘으로 무찌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악의 세력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를 알고 제대로 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박멸되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조현병 정신분열증으로 대화도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완전히 치료되는 걸 우리는 봤어요 브라질에서 최경환 씨가 제가 여수병원장을 할 때에 찾아왔어요 브라질에서 집회할 때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돌아다녔는데 몇 달 있다가 위암이 걸렸다고 온 거예요 아직 건강할 때 이 강의 들은 사람들은 보험 들은 거나 똑같아요 갑자기 건강하게 돌아다니다가 암이네 그러면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여기 암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충격으로 영적으로 암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할 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이분이 딱 암이 걸렸는데 제일 먼저 어디가 생각이 났을까요 여기를 참석 안 했으면 수술을 해야 되나 항암치료를 해야 되나 이게 뭐 겪어보세요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런데 이분은 몇 달 전에 들은 게 있으니까 딱 암이네 하는 순간 감사하더래 정신없이 비즈니스로 돌아다니라 쉬고 싶은데 마음껏 쉬지도 못했는데 백투에덴만 가면 이건 병도 아니고 이 핑계로 한번 철원만의 한국도 한번 나가보고 한번 휴가를 멋지게 즐겨보자 그런 마음으로 부인과 함께 왔어요 암 걸렸는데 뭐 그까짓 거 직장이 문제입니까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이분은 위장 안에 암이 아니고 위장벽 바깥으로 암이 생겨가지고 만져져요 주먹만한 10cm 이상의 암덩어리가 막 크는 거예요 막 그런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뻤겠어요 백투에덴만 가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두려움을 일도 느끼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브로콜리도 먹고 또 영적인 치료제 말씀도 먹고 정말 신나게 신나게 웃으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딱 한 달 있었어요 그리고 딱 검사를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내 세포 유전자 중에 환경이 뭔가 잘 맞춰지지 않아서 한두 개 삐끄덕한 게 암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브로콜리는 전립선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는 사망어인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 전립선 암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없었는데 지금 거의 따라가고 있습니다 비대증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브로콜리 속에 들어 있는 다이인돌릴메테인이라고 하는 DIM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얘를 먹으면 전립선 암은 왜 더 심해질까요? 남성 홀문 테스토스테론이 이 전립선 암 스위치를 딱 자극을 하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PSA 전립선 암 수치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남성 홀문 차단제를 주지 않습니까? 남성 기능이 없어져요 그래야 들크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 기능을 다 버리면서까지 그걸 계속 먹자니 갈등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브로콜리 속에 있는 DIM이라고 하는 성분은 남성 홀문을 차단시키지 않아요 남성 홀문을 없애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지 남성다움을 유지하면서도 이 남성 홀문이 전립선 암을 크게 해주는 스위치만 누르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남성의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이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그냥 평상시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한 가만히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한 컵 두 컵 먹는 양인데도 그 전립선 암세포를 70%를 억제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약도 보통 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합병증 전혀 없고 후유증 전혀 없고 얼마나 놀라워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유명할 텐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하루에 강의를 다 보대요 자 여기 온코제니시스 2014년 12월호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이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솔포라판이 전립선 암세포를 이 주관하면서 놀랍게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논문이 나와 있는데 이때 신문을 한국신문을 찾아보니까 이 발표된 논문을 소식으로 전하면서 여기 BRIC 라고 하는 것은 의학 연구자들이 보는 사이트인데 제목을 이렇게 실었어요 예방을 넘어서 암치료의 이용 가능성을 보인 솔포라판 의학 연구자들이 야 이건 식품이 아니다 이거 먹으면 전립선 암 안 걸려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건 이미 걸린 전립선 암도 치료하는 치료제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놀라운 식품이다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이 브로콜리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좋다고 하는 것 가지고는 그 속에 들어있는 치료 성분을 온전히 내가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영적으로 나를 암환자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죄를 조장하는 그 신호가 내 마음에 초인종을 누르지 않도록 차단하면서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 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선지자라고 해서 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중에 거짓 선지자가 섞여 있어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게 내 영혼을 딱 누르면 나도 똑같이 영적인 암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썰포라판과 같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그런 신호를 누군가가 보내올지라도 내 마음의 스위치를 누르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주면서 여전히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피츠버그 의과대학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 브로콜리 속에는 또 아이소 티오시아네이츠라고 하는 성분 ITCS 라고 하는 성분이 또 있는데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채소를 칼로 다지든 이빨로 다지든 막 짓 뭉개질 때 얘가 막 합성이 돼요 마늘도 비슷했죠 마늘도 비슷했어요 그러면 그때 막 활성화된 ITCS 성분이 전립선 암을 너 그냥 자살해라 하고 자꾸 유도를 해서 이미 생긴 암도 죽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를 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식사 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인데 이런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꽃 하나만 해도 굉장한데 그 수많은 꽃이 있으니 좀 감이 잡힐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ITCS 성분은 어떤 암이든 너 그냥 죽는 게 좋겠다 하고 신호를 보내면 얘가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썰포라판과 같은 이 말씀도 먹으면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나는 그냥 죽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냥 옛날에 잘못된 나는 죽는 겁니다 치료되는 비결이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채워주면 새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리노이주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것을 보면요 우리 흔히 전립선에는 무슨 과일이 좋다고 많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토마토 속에 뭐가 들어 있어서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이 캐로틴 성분이 들어 있어서 전립선함에 굉장히 좋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라 그런지 매스컴에 하나 떴다면 그건 유명합니다 이것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럼 라이코펜은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 있을까요 토마토밖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매스컴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근데 수박 속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붉은 포도에도 많이 들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공부한 브로콜리 속에도 DIM 성분도 들어 있고 또 ITCS 성분도 들어 있죠 전립선함을 치료해 주는 그래서 좋다고 하는 것 두 개를 같이 먹었대요 그랬더니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이게 그냥 둘이 합한 것만큼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막 몇 제곱 크기로 효과가 있는데 라이코펜 토마토는 하루에 한 2.5컵 정도 먹었고 브로콜리는 1.4컵 불가능한 정도 양은 아니죠 하루 3번 먹는 거니까 그렇게 했더니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전립선 암이 치료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 26장 8절에 이상한 계산법이 다 있어요 적들을 물리치는 군인들이 군인 다섯 명이서 적군 백 명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백 명의 군인이면 몇 명을 쫓아낼 수 있겠어요 20배니까 몇 명을 쫓아낼 수 있어요 2천 명을 쫓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계산은 2천 명이 아니고 만 명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 아닙니까 둘이 같이 하면 둘이 각자 하는 것 합한 것 만큼이 아니고 몇 배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시너지 효과 인데 식이요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씩 먹는 것보다도 이렇게 좋은 걸 적당하게 짝을 지어주면 즉 통합 치료를 하면 하나씩 따로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브로콜리는 가장 암을 치료하는 데 강력한 성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설포라판입니다 이 설포라판은 폐암을 치료해 주는 효능이 있다라고 동의대 한의과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어떤 원리로 설포라판이 치료해 주는가 첫 번째는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이 종양 억제 유전자 자라지 못하게 해주는 유전자를 설포라판은 깨워준다는 거예요 암세포 자라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게 억제해주는 유전자는 막 깨어서 더 못 자라게 해주고 그리고 세포가 막 증식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유전자도 이 설포라판은 박수 쳐주면서 너 계속 활동해라 그러고 또 세포 증식 유전자 세포가 자라도록 해주는 유전자는 이걸 막 눌러가지고 못 자라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중 삼중으로 양방향으로 그러면서 이 폐암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다 자 그중에서 여기 바이오메디신 앤 파마코 테라피 2016년 3월 달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이 브로콜리를 먹었더니 그 속에 있는 설포라판이 폐에 있는 암이 자라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브로콜리 속에 있는 설포라판이 아까 얘기한 폐암세포 너 그냥 자살해라 아포토시스 이걸 자꾸 신호를 보내서 자살하니까 폐암세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암세포 주기가 있는데 그 중간에 S단계를 딱 거기서 정지시켜버리면서 전이가 못되게 해주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 계속 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설포라판의 그 어떤 케미칼 화학적인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암 유전자가 세포 그 유전자 속에 들어 있어도 이렇게 히스톤이라고 하는 실타래와 같은 단백질이 있는데 거기에 그 유전자가 돌돌돌돌 감겨 있으면 폐암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폐암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세틸이라고 하는 영양성분이 달라붙으면 실타래가 풀어집니다 그러면 어? 폐암 만들어라고 하는 유전자가 여기 있었네 그럼 폐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로콜리 속에 있는 설포라판은 유전자 차원에서 그 실타래 히스톤이라고 하는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폐암이 안 걸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설포라판의 화학적 암 예방 효과는 그 유전자 속에 있는 히스톤 실타래에 아세틸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폐암이 만들어지게 하는 그것을 억제해 주면서 폐암의 성장을 이제 약화시켜 주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발견은 설포라판이 히스톤의 아세틸 활성의 억제를 통해 폐암 치료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방이 아니고 어 이 브로콜리 속에 있는 설포라판이 폐암을 치료해 주는 치료제로도 사용될 수 있겠네 이게 이쪽 의학 전문가들이 쓴 글이에요 어떤 전문가들은 음식으로 암을 치료한다고 자꾸 화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쪽에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건 치료제라고 불러도 되겠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10편 75편 9절 10절을 보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까 설포라판이 암을 자라게 하는 것은 자꾸 그 뿔을 잘라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암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유전자는 막 싹이 도단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이 치료에 영적 항암제되는 그런 말씀을 잘 이해하고 먹는 사람들은 악인의 뿔은 막 영적인 암세포의 뿔은 다 배버리고 또 나를 지켜주는 면역의 의인의 뿔은 더 잘 자라게 하면서 나를 어떤 환란과 역경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지켜주는 그런 놀라운 치료가 가능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임실군 군의회 의원으로 계셨던 김용순 의원님이 제가 여수병원에 있을 때 찾아왔어요 그때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천연치료 암전문 요양병원을 그 당시 그 당시 요양병원은 분등병 환자 돌보는 것밖에 없을 때 이기 때문에 제가 암전문 요양병원을 허가해줘라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동네 의원에서라도 혹시 암이다 라고 밝혀지면 3차 병원 서울까지 가는 게 암인데 종합병원 병원 의원 그 밑에 제일 밑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무슨 암전문 요양병원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규정집을 그 다음엔 가지고 가서 말이 안 되니까 거기 요양병원이란 이런 거다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못한다 규정집을 딱 펼쳐놓고 여기 요양병원 규정집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요양병원이 안 되는 것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얘기해 봐라 내가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다 수술 못해 그래 써 있어요 요양병원은 수술 못한다 그래 안 한다 그거 못해 그거 안 한다 그러면 암전문병원이 수술도 못하고 방사선 치료도 못하고 그럼 누가 오겠느냐 안 오면 내가 망하는 거고 여기 규정집에서 지금 허가 못해 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 40번을 제가 쫓아가서 도대체 안 된다고 하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 그래서 이제 허가를 내줬고 내놓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이제 암전문 요양병원이 됐고 그게 이제 그거 안 하는데도 막 치료가 되니까 이야 이렇게 좋은 병원 서울권에도 하나님 짓자 그래서 남양주시 그 충령산에 이제 그 에덴 요양병원을 또 건축하면서 졌고 그러고서는 지금은 1470개로 암전문 요양병원이 늘었는데 암을 치료하는 원리를 전혀 모르는 암전문 요양병원이 99% 그런데 이분이 그때 그 막 그때 1호로 오픈하자마자였는데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근데 뭐 치료 좀 받아보자고 온 게 아니고 이분이 담배를 하루에 4갑을 펴댑니다 근데 막 기침이 나와서 처음에는 감기 걸렸나 싶어가지고 이 감기약을 몇 달을 사 먹었는데도 기침이 안 가셔요 그래서 이제 서울 큰 병원까지 갔더니 폐암 4기 다 번졌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수술은 늦어서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항암치료밖에 없는데 받으려면 받고 그냥 가려면 가세요 그러더래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이 아니 항암치료 안 받아보고 그냥 이대로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달라고 그랬대요 1차를 받았는데 이게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더래요 집에 가서 그냥 뭐든지 하여튼 입에 땡기는 거 잘 먹다가 한 달 뒤에 오세요 그래서 이분이 지배를 가려고 했더니 시골에서 정치를 하는 분이다 이게 눈치코치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전부 술 친구들인데 거기 가서는 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말고 어디를 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올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어떻게 음식을 주고 어쩌고 하는 암전문 요양병원이 레이더에 딱 잡혀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 봉사자들의 봉사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리고 소풍을 가는 날이면 어린아이처럼 또 막 기다리고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 달을 정말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지냈는데 한 달 지난 다음에 항암치료 받을 날짜가 돼서 올라갔습니다 받기 전에 검사를 했더니 어? 흔적도 없이 암이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TV방속 저녁 뉴스 시간에는 요즘에는 암환자 하도 많아서 안 나오는데 그때는 이게 뉴스가 됐어요 그 막 담당 전문의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말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기 항암제 딱 한 방으로 나섰다고 그렇게 흥분했겠죠 그리고 끝나자마자 항암치료 받을 필요 없다고 해서 그날 내려와서 마이크 잡고 그 소식을 전할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만든 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서 자연에 이미 입력된 그 수많은 치료제들을 어느 하나가 아니고 오늘 또 브로콜리 얘기하니까 브로콜리만 한가마씩 먹지 말고 여기서 배우는 거 하나씩 통합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도의 기적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질병이 나를 넘나 보지만 그 이상으로 나를 강하게 해주면서 무엇이든지 다스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정복할 수 있도록 이 속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깨워주시는 그 분의 손을 잡고 모든 질병 치료 받으시고 그리고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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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